최파타의 텐션업 월요병 퇴치 프로젝트 쏘미 재정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너머치 자 월요일을 활기차게 열어주는 최파타의 흥유발 노래방 내 멋대로 너머칠 오랜만에 만나는 최파타 패밀리 노래할땐 진지하고 말할땐 귀여운 박재정 키썸 어서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키썸이는 진짜 오랜만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인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왔을때도 재정이는 5월에 그래도 봤었고 맞아요 신고가 나왔었고 김지혜씨가 재정님 콘서트 티켓이 도착했습니다 월드컵 시즌에 콘서트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또 콘서트 콘서트가 12월 2,3,4일에 하거든요 딱 좋을 때 꼬엑스에서 하는 여기서 여기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래서 준비를 아주 착실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야겠지 해야겠지 3일 근데 또 월드컵이랑 비스무리하게 겹쳐서 국민정서가 제 콘서트에 반영이 되는게 아닌가 반영되네 많이 보러와주세요 그리고 송서리씨가 키썸 왜 이제야 나오셨나요? 키썸이랑 화정언니가 외치는 우구우구 예쁜 우리새끼 이 말이 너무 그리웠어요 보라 안 켜고 듣고만 있었는데 올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보라 켰어요 아이고 자 2043님이 키썸 유니폼 입고 온겁니까? 점퍼 벗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골때녀 에이 골때녀 에이씨 원더우먼 월드컵 특집이라고 해갔어요 제가 또 안 입을 수가 없었죠 아이고 10번 10번 멋있다 에이스의 상징이죠 10번 맞습니다 10번 두 분 다 요즘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키썸은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에이씨 원더우먼 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 축구하면서 많이 다치죠? 아 진짜 많이 다치고요 저는 태어나서 쇄골을 다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쇄골을 막 파열됐고 아 이게 부딪히니까 이게 인대 늘어나고 골때녀 보면 진짜 격하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딱 들어가면 진짜 거기다 우리는 전장이에요 진짜 우리는 다는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집을 이렇게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거 몇 분 뛰는 거야? 이게 진짜 전반전 후반전 25분씩 하나요? 아니 원래 10분 10분 이렇게 나가거든요 나가기는 1시간 1시간씩 뛰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시간 1시간씩이면 원래 축구 룰보다 더 많이 뛰는 거네요 45분 45분이잖아 더 많이 뛰는 거네요 맞습니다 체력이 나날이 늘고 있어요 그래도 좀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회식도 많이 해 회식을 제가 술을 좋아해서 왜 우리 키썽 맥주 두 잔만 마셔야지 조기축구야 조기축구 그러니까요 회식하고 아니 근데 우리 재정씨는 워낙 축구 매니어 한 걸 아는데 또 축구는 안 해 그러니까 조기축구에도 안 나가는 거야? 안 합니다 저는 제 운동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운동한다 그럼 혼자 조깅하고 유산소하고 PT하는 게 낫지 누구랑 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약간 땀이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하고 어머 다치는 걸 싫어하고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만드는 걸 싫어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기하다 그래 깔끔하다 성격이 유추되지 않아요? 아이이세요? 저 이예요 이때도 또 MBTI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축구 보는 거 응원하고 이럴 땐 또 껴안고 그러죠 응원할 때는 그냥 미치니까 대한민국 응원하고 이럴 때는 그렇죠 그렇죠 원만하진 않아요 약간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목요일 엄청난 그렇죠 또 재정신터 많이 물어보잖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너재정 근데 많은 분들이 비관적인 접근으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비관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상대가 무월해 보이니까 근데 저는 좀 많이 희망적이에요 그 어느 월드컵 때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비수의 김민지 선수가 유럽에서 지금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김민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잘 돼서 제가 역습으로 공격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손흥민 선수도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친선 경기를 직접 보고 왔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보니까 진짜 수비가 엄청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고 또 김민지 선수가 이게 딱 빌드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고 첫 경기 우루가이잖아요 페데리코 발베르데라는 선수만 막으면 됩니다 감독님 그 선수가 지금 가장 유럽권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인데 유럽권에서 가장 특출난 에이스 같은 에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를 좀 집중 견제 마크를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의 전술을 대로 그러면 승산이 있다 승산이 무조건 있다 그럼 뭐 이왕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코어요 스코어 저는 1대1 혹은 1대0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저는 2대1로 2대1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긴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어쨌든 뭔가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녹음이 생방이 있지만 이 구간이 뉴스에 나오길 바라면서 2대1로 이긴다 최하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언니도 스코어 나는 그런 거 예상을 못해 그래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누가 난 때려도 못해 나 너무 떨려서 그러면 선배님은 2대0 가시죠 2대0 대한민국 승리 나는 이쪽 문어제정에 다 얹을 거야 1대0 혹은 1대1 1대1 혹은 1대1 좋습니다 우리가 수비가 좋으니까 수비가 지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빠른 선수를 많이 데려갔어요 나상호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도 있고 허니찬 선수도 있고 그래서 해설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저기 축구도 안 하고 축구를 안 하는 게 안 좋아해요 집에 공이 없어요 선배님이 주신 유니폼만 있어요 안 입잖아요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오늘 월드컵 특집으로 두 분이 나오면 월드컵 주제로 정해봤는데 오늘 주제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월드컵 시즌이라 그런가 정다솜님께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 주셨네요 우리 남편이 축구덕구 축덕인데 저는 축구를 하나도 몰라서 남편과 함께 볼 때면 늘 소통이 안 되고 남편 혼자 푹 빠져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좀 축구 공부라는 걸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 같은 축알무술을 위해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카타르 월드컵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가자 넘버 7 빠밤 빠밤 해줘야 돼요 알고가자 넘버 7 빠밤 빠밤 하나 둘 셋 빠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월드컵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가자 네 또 두 분이 또 설명을 잘해 주실 테니까 공연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수의 노래를 미리 듣느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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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센스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축구 전문 해설위원 못지않은 전 K리그 홍보대사 박재정씨와 지금 현재 축구 선수 활약 중에 진짜 본업보다 더해 우리 FC워더우먼 키썸씨와 함께합니다 네 자 축구 1도 모르는 추가앤못 여러분 궁금한 질문 그리고 월드컵에 관련된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자 어딜 보낼까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정다섭님이 보내준 월드컵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가자 넘버 7 빠밤 자 7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큰 사람 부르고 있었네요 자 7위 1위는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나라 출전 선수는 손흥민 씨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물론 추갈못인 저도 손흥민 선수 빼곤 잘 모르지만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중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황희찬, 황희조, 김민재, 김영권, 김순규 등 어마어마한 어벤져스 선수들이 많다는 거 혹시 또 제가 놓친 선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너무 많죠. K리그 선수분들도 많이 모셨고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가 좀 핫해요. 그러니까요. 이강인 선수의 아, 그 애기 때 우리가 했던 거 슈또리 발렌시아를 거쳐서 지금 마요르가에 있는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왜 선발 라인업에 왜 등용을 안 하냐라는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향간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월드컵 때 출전시키기 위해서 안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고 비밀로 하는 전술을 다른 전술 노출을 좀 줄이려고 그런 소문도 있고 아니면 뭐 벤트님께서 뭔가 생각이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좀 관심 깊게 봐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특출나죠. 아주 특출나죠. 슛돌이에서부터 했고 그리고 또 공격수에는 황희조 선수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도 뽑혔습니다. 조규성 선수도 사실 K리가 득점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도 원톱에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관심 쏙쏙 들어오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키스웜은 직접 축구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공격, 미드필더, 골키퍼 그렇죠. 어떤 포지션에서 했어요? 저는 근데 FC원더우먼에서는 공격이랑 미드필더 둘 다 했었는데 공격수비수 다 했는데 원래는 골키퍼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그러네. 그래도 뭐가 제일 재밌으십니까? 어떤 포지션이? 이게 수비수는 또 막는 재미가 있고 공격도 골 넣는 재미가 있거든요. 푹 빠졌네 빠졌네. 중앙에서 패스하거나 그런 거는요? 그래서 저도 제가 허리를 좋아해요. 허리. 포지션의 허리. 그렇죠. 그렇죠. 빌드업도 해주고 어쩔 때는 또 골도 넣고 그리고 수비할 때는 가담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두 사람 멋있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월티플레이어네요. 좋아요. 자 정다섭님이 보내준 월드컵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넘버 7 빠밤 6위입니다. 너를 잊었음 없지만 도착하고 싶지만 이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변이 뽐내주는 일 네. 6위는요. SG워너비의 타임리스입니다. 너무 명곡이죠. 사연을 보면 분명 우리나라 경기 일정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우리나라는 H조고요. 첫 경기는 이번 주 목요일 24일 밤 10시에 우르과이랑 치러집니다. 그리고 28일 월요일 가나와 12월 3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포르투갈과 경기를 치릅니다. 이렇게 조별 예선에서 1, 2등이 되어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재정 씨는 16강 진출은 무난하다. 아니 힘들지만 한다. 어렵지만 해낸다. 저는 할 수 있다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위로 그렇죠. 우리 모두 염원이죠. 그렇죠. 저는 대려 많은 분들이 우르과이를 무서워하시는데 포르투갈이 더 무섭습니다. 오히려 보통 포르투갈은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생각하듯이 호날 선수 생각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거랑은 다르게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주한 칸셀로 날롯부터 너무 많아요. 베르나르드 실바 너무 많아서 포르투갈이 좀 힘들 것 같고 가나 잡고 우르과이를 잡거나 이기면 가나 잡고 올라갈 수 있다. 자 5044님이 5044님이 그럼 우르과이 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선수 중 첫 골을 넣을 것 같은 선수는 두 분의 이 대답도 SBS 뉴스에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르과이 전에서 가장 경계할 선수 다시 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페데리코 발베르드 멘트맨으로 발베르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 중 첫 골을 넣을 것 같은 선수 저는 저희가 코너킥에서 김민지 선수 헤딩골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리에서 김민지 선수가 수비수인데 두 골을 넣은 전적이 있어요. 지금 시즌 중이긴 한데 나폴리에서 그래서 김민지 선수의 헤딩골 코너킥은 손우미 선수가 차고 그래서 김민지의 헤딩골이 들어가요. 저는 또 다른 저는 이강인 선수 너무 좋아해서 이강인 선수가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그냥 중거리에서 착 한번 해냈으면 좋겠어요. 아 중거리 좋아요. 레알 마드리드전에 이강인 선수가 중거리 골을 넣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발베르드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벗삼아 우리나라의 우루가에전 승리를 기원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멋있네. 너무 재밌는데? 너무 다 알아요. 귀에 쏙쏙 드러내요. 그러니까요. 이 정민씨가 우리 사장님은 축구 있는 날은 오전 근무만 하도록 하고 전 직원에게 치킨 사서 손에 들러주시고 너무 멋있다. 매년 축구 시즌마다 이러셨고 그래서일까 우리 회사가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들 장기 근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멋을 아시는 분이고 정이 있으시다. 그냥 치킨 사서 같이 먹어도 좋지만 치킨 사서 손에 들려주는 거야. 그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특히 월드컵 4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치킨도 지금 달리고 아침부터 사야 돼요. 예약제 예약제 아침부터 사서 전자레인지 데워 먹어야 돼요. 대단한다. 그거 막 경기할 때 배달시키는 거 좀 미안하지 않아요? 괜히? 3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죄송한 마음 들고 배달원 분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장님은 시켜만 날라고 하겠지만 그거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이랑 같이 볼 예정인데 전날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치. 에브라이기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막 뭘 준비해놓고 이런 게 또 우리가 이런 축제를 즐기는 또 마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이정민 씨 어우 사장님 너무 멋지시네요. 자 청다섬 님이 보내준 월드컵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넘버 7 스파밤 5위입니다. 키썸의 맥주 두 잔 사연을 보시면 우리 남편은 축구는 좋아하지만 축구보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물론 월드컵은 중요하지만 축덕에게 예민한 문제고 어떻게 치킨 다리 한쪽을 안 먹냐고 축구도 중요하지만 추갈못을 위해 치킨 한 마리 정도 먹는 상도 예의는 알고 갑시다. 그나저나 우루과이전이 밤 10시에 하던데 그럼 치킨을 몇 시에 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까 하루 전날이나 아침에 아침에 미리 일치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 아버지가 그냥 백숙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닭을 먹자. 이왕 이런 날 치킨이 정말 독이 나고 이런 날 새로운 치킨 닭으로 만든 메뉴를 찾아보자. 차라리 몸보신으로 하자. 백숙도 괜찮겠네. 그러네요. 삼계탕 먹자. 삼계탕으로. 가족끼리 오선도선해서 맞아요. 그 저기 간장에 겨자 해서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겠죠. 약간 닭 한 마리 그런 그런 느낌으로. 그래. 그러니까 좀 새로운.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이나 좀 일찍 시켜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에어프라이어 한번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 그런데 물론 영화도 막 몰입해서 보면 팝콘이나 이런 거 일절 안 먹어. 맞아요. 광고 나갈 때나 드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축구 좋다고 아무것도 테이블이 없으면 삭막하지 않습니까? 삭막하고 또 맥주 두 잔 해야죠. 그렇지 맥주 두 잔 해야지. 맥주 두 잔 해야죠. 맥주 두 잔. 그렇죠. 두 잔만 할까요? 안 되죠. 아니 키스 한 만 두 잔 해야 되고요. 아니요. 지금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맥주 같은 것도 미리 사서 좀 쟁여놔야겠다. 쟁여놔야죠. 마트를 미리 가셔야 돼요. 꼭 10시에 뛰어나가시는 분 있다. 미리 사서 가셔야 해놓고. 모자라요. 모자라요. 그래요.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조유리 씨가. 해버지 박지성 해설위원은 우승국을 브라질로 예상을 했습니다. 축덕재정님 예상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저는 의외로 의외로 크로아티아가 작년에 저번 월드커도 진짜 잘했었거든요. 크로아티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뜻밖의 팀들이 결승전에 가서 이변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브라질은 뭔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특이한 팀 골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승하지 않을까. 저 대한민국 뭐야 왜 송수처. 자 우리 키스하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콩봉 이사님이. 월드컵 아침 9시에 볼 때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엔 저녁 10시에 딱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이겼으면 좋겠어요. 딱 이기는 모습 보고 꿀잠 잘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괜찮잖아요. 너무 딱 좋아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 좀 할 거 다 하고 내일 거 다 준비해놓고 딱 거실에 모여서. 맞아요. 옛날에 그 10시면 드라마 보고 딱 잤거든요. 그 느낌으로. 신유도. 드라마 딱 보고 이제 불 다 끄고. 그러니까요. 시간대 딱 좋습니다. 자 김태환 씨가. 자 키썸 월드컵 보러 카타를 가신 거 아니었어요. 축구하는 거 보면 국대급인데 오랜만에 최파타에서 봐서 너무 좋습니다. 카타를 가시려고 했어요. 아니 가고 싶었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지금 또 얼마나 비쌀까요. 너무 비싸다.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보러 올 텐데. 엄두가 안 나네요. 엄두가 안 나요. 자 5이고 우리 키썸의 맥주 두 잔 듣고 4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축구 얘기. 사랑해요. 노래 많이 따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에서 봬요. 자 4부에서 봬요.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반가운 최파타 패밀리 키썸 박재정 씨와 네 번 대로 넘버 7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날이 활짝 열려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키썸 유니폼 입은 거 한번 볼게요. FC 원더우먼 넘버 10. 핵인공 화이팅. 볼 때녀. 그런 거는 한 장만 있어요? 두 장 있어요? 아 이거 한 장만. 아 이렇게 빨아 입고. 계속 빨아 입어야 되고. 그 혹시나 유니폼을 뽑가 좋은 선수가 있을까봐 여벌로 있는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한 장 더 만들어주시면. 무조건 손빨래 하셔야 돼요. 다 떨어집니다. 아 진짜요? 나중에 다 떨어져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게 매 경기마다 입으니까 손빨래를 할 수가. 아 그 손빨래는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헹구면. 헹구는 거죠. 떨어지면 바꿔주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에 영원히 간직하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살살살살 잘 다루세요. 알겠어요. 떨어진다고. 선배님처럼 박지성 선수님 유니폼 명품백에 넣지 마시고. 가방 붙는다고 유니폼. 그 사이사이에 내가. 유니폼을 가방에다 넣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펼쳐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아 그럼 옷걸이 꼭 좋은 걸로 늘어나니까. 자 6하다 이친일님이. 월드컵하면 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고3이었어요. 공부에 열을 올려야 할 시기에 월드컵 때문에 낮경기 보러 가게 해달라고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가서 시위도 했네요. 월드컵 열기가 너무나도 뜨거워. 그렇죠. 적소실을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학번은 저주받은 학번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능이 끝나고 월드컵을 하다니 정말 복받은 학번입니다. 복받았죠. 이것도 이럴 수 있네. 제가 2002년도가 8살이었는데요. 전 그때 자아가 형성됐다고 할까요? 그때 세상에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온통 세상이 빨간색이고 다 사람들이 차 위에 올라가 있고 다 뛰고 다 소리 지르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세상이 이런가. 맞아요. 유치원 때는 기억이 안 나. 그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보니까 월드컵 난리 나는데 다 빨간색이니까. 저는 다음에도 어떤 스포츠가 있으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그때가 유일했죠. 맞아요. 부모님이 붉은 티를 계속 입히시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진짜 붉은 천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다 입었다 진짜. 붉은 천이. 그때는 약간. 그때 물감은 물감이라는 물감은 얼굴에 다 바르고.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빨간 계통은 다 입었으니까. 그게 또 예의였고 괜히 안 그러면 너무 튀고. 맞아요. 기꺼이 막 너무 축제를 즐기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와 생생해. 그런데 그때 이제 수험생이면. 그러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슬프죠. 너무 갈등이지. 앉아 있어도 이게. 맞아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때 당시 때 영상 찾아보면 너무 웃긴 게 너튜브에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도 응원하고 있고. 여기저기. 절에서도 응원하고 계시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터지는 거지. 교회에서도.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 티셔츠가 10년은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되게 작은 사이즈로 있는데. 그건 또 안 떨어지더라고요. 20년이 가네요. 맞아요. 맞아요. 올해는 근데 수능이 끝나고 할 때 그러하니까. 날씨 때문에. 이것도 정말. 이명진 씨가. 축구 광인 고3 수험생 아들이 이번 월드컵 일정이 수시시험이랑 겹쳐서 좌절모드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대학을 합격해가지고 아들도 열심히 응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6강 가자.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진짜. 뭐 이제 걱정할 일이 없이. 진짜 그냥. 월드컵을 위해서 내신 관리를 잘하셨네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쁘니까. 뭐 튀긴 닭도 먹고. 백숙도 먹고. 다 먹어야죠. 닭마리 칼국수 대서 먹고. 나중에 죽도 끓여 드시고. 이거 잘했으면 좋겠네. 그렇죠. 강흥철 씨가. 98년도 월드컵 할 때 재수생이었어요. 저희 재수종합반에 상범이라는 친구가 호나우드의 반달머리를 깎고 온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엄청 놀림 받았네요. 이거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반달머리에. 사진사진 이렇게. 맞아요. 그때는 막. 와. 머리가 화났어. 2002년도에도 머리에 막 이렇게 파서 이렇게 글씨 쓴 사람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코리아. 2022 막. 2022 막 하고서 그래요. 저 머리 진짜 유명했죠. 그러니까. 뭔가 다 자르시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뭔가. 급하게. 좀 망한 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나. 더 해볼까? 더 가볼까? 더 가볼까? 갔는데 뒤에가 다 잘린 거예요. 앞머리만 놔라. 남겨두고. 이건 냅둬야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호나우드님. 자 그럼 계속해서 정타섭님이 보내준 월드컵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는 멋진 스파밤 420입니다.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오래오래 4위 YB의 오 필승 코리아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아직 히딩크로 알고 계시는 분. 지금 우리나라 축구 감독은 파울러 벤투 포르투갈 출신 축구 선수이자 감독이고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 대표팀 소속 선수로 대한민국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전혀 몰랐어요. 포르투갈 대표팀의 2002년도에 벤투 선수가 나왔었죠. 감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현대 축구에 있어서는 진짜 감독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죠. 감독이 어떻게 하냐. 전술을 짜고. 3백인지 4백인지. 아까 우리 키스웜은 지금 더 강력하게 동의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 골대녀에서도 딱 보면 그 느낌이 그래요? 이게 원래는 이런 룰이 없었는데 감독님이 한번 바뀌셨어요. 이렇게 제비뽑기로 추천을 해서 판맛을 싹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감독님마다 진짜 전술도 전술인데 훈련 분위기랑. 회식 분위기랑 다 달라서. 맞아. 너무나 이게 뭔가 달라요.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이지 않나.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도 그래요. 네. 사실 축구선수도 선수들이 뛰는 거고 감독님은 저쪽에 계시니까. 그런데 완전히 어떤 감독이 한 데 따라 너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키스웜은 뛰어봤으니까 너무 동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파워타임에는 최하정이라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하는 겁니다. 그랬을 것 같지. 이렇게 오래가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지. 그런데도 어떤 PD가 하는 데에 따라 분위기가. 게스트 분위기라든지 노래 선곡이라든지 그야말로 회식 분위기라든지 왔을 때 분위기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작가님도 또. 맞아요. 맞아요. SBS의 퍼거슨이에요. 그러니까요. 퍼거슨 맞아요. 그러니까 SBS의 라디오의 퍼거슨. 최하정 선배님입니다. 맞습니다. 정다섭님이 보낸.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감독은 아직도 히딩크라고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난리 났어. 난리 났으니까. 파울러 벤투입니다. 파울러 벤투입니다. 정다섭님이 보내준 월드컵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넘버티스 빠밤 3위입니다. 제 노래네요. 시려. 끝까지 불러주셔야 해요. 두 겹 세 겹 흐릿하게 잡히지도 않는 거리가 어지럽게 맴도는 거니 이번 월드컵에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라는 게 새로 나왔다던데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지금 오프사이드도 뭔지 헷갈려 죽겠는데 이건 대체 뭔 소리인가요? 축구도 제대로 보려면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 뭔지 설명해 주실 분 이거 진짜 신기한 도 네. 이것도 지금 제가 오늘 나오면서 제 동생한테 처음 들었어요. 월드컵 시작했는데 새로운 오프사이드 기술이 생겼다. 그래서 저도 처음 겪어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오프사이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격자 반칙의 일환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공격수가 상대 진영 깊이 들어가 공을 받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공을 딱 뒤에서 패스를 할 때 앞에 있는 공격수가 마지막 상대 수비수보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오프사이드예요. 왜냐하면 골대에 그냥 공격수가 서 있고 엉망쳐서 받아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프사이드가 그런 건데 맞아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라고 하면 특수 카메라 12대가 500분의 1초 단위로 움직임과 선수의 신체를 체크하는 거래요. 감지해서 오프사이드 여부를 가리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움직일 때 딱 체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배구 보면은 공 이렇게 라인 나간 거 안 나간 거 판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술도 그런 비슷한 기술을 봤더라고요. 1초 단위. 500분의 1초 단위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섬세해질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그렇죠. 움직였다. 앞으로 가려고 했다.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나갔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최첨단입니다. 그렇군요. 칫미란 씨가 추갈못은 업사이드가 뭔지 몰랐어. 분명 꼴이 들어갔는데 왜 무효냐고 분노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모를 때는 특히 우리나라가 넣었을 때는 왜 그래 이러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업사이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업사이드죠. 업. off. off죠. 업사이드. 이분이 진짜 추갈못이네. 예전에는 사실은 업사이드 아니었어도 무효 이런 게 딱히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var이라고 해서 판독을 하니까. 진짜 최첨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름 같은 거 할 때도 희세하게 어떤 사람 무릎이 먼저 닿냐는 거를 요즘에는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없을 때는 그 운이 많이 따르겠어. 감성이었죠. 감성. 예. 옛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 정이 더 가. 예. 감성이었죠. 뭐 이런 게. 옛날에는 손으로 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했나러 보면. 진짜 많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신부에서는 패딩이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감성이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죠. 반자동 오프사이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이렇게 최첨단이. 이렇게 막 500분의 1초. 1초는 500번으로 나눠서. 이게 참 너무 정이 안 가네. 감성이 없네.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 기계적. 뒷말 없게 깔끔한 축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피파의 어떤 그런 주체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이 튀면. 네. 그거를 슬로우로. 그렇죠. 500분의 1초로 나누는. 그러니까요. 저 뺨에 떨어졌다. 아니다. 코끝에 떨어졌다.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는 거죠. 자 정다섭님이 보내준 월드컵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넘버 7. 바밤. 2위입니다.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줬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이듯이. 그대가 싫어할 것도 아닌데. 자 2위. 엄정화. 몰라입니다. 솔직히 카타르라는 나라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 저도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카타르는 서아시아 중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도는 도하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 사막 기후에 속해서 여름에는 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원래 월드컵 개최 시기였던 6월, 7월이 아닌 11월, 12월로 결정이 된 것이라고 하네요. 40도가 넘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재정 씨가 날씨 때문에 밀었다고. 그래서 이제 축복받은 또 학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 끝나고.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좀 더울 것 같은데. 아니 제가 7, 8월에 경기를 또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렇지. 와 이게. 장난 아니에요. 약간 탈진 거 아니야? 그렇죠. 목이 계속 마르고. 땀이 그냥 이걸 다 적시고. 아니 뭐 그럴 때도 낮에 촬영을 해요? 그거는 아예 새벽에 촬영을 하든가 좀. 낮에도 촬영을 했었는데 너무 햇빛이 강해서 이게 예쁘게 나와. 그래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밤에 촬영을 하자.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조명이 탁 해가지고 태양광을 비치려고 실외로 한 건데. 눈에 못 찍는 거. 눈을 막 이렇게 쓰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비주얼도 중요하죠. 밤에 하자 해가지고 밤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더웠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거. 카타르. 이야 우리 뭐 박재정 씨는 너무 전문가지만 딱 한 번도 뛰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 실죠 실죠. 이쪽으로는 마이크가 안 가네요. 저도 그 진짜 사나이 가서 그 정도 날씨 때 뛰어봤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로. 실죠. 그 전에 이제 그 입소하기 전에 콜라 원샷 타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 뛰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날씨에 뛸 때. 했었어야 되네요. 그럴 때 맥주 두 잔인데. 아 그렇죠. 재밌죠. 자 박소영 씨가. 자 박소영 님은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신입 간호사였는데요. 밤새 일하고 응원하고 낮에 일하고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신입 간호사라서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월드컵으로 스트레스 풀면서 신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또 이럴 때 사실 월드컵이. 주는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고. 또 얼마나 또 사실은 그 또 사람이 많이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좀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병원에 계신 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실 거예요. 참 이게 에너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밤새 일하고 응원하고 낮에 또 일을 하는데도 그래도 견딜만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 기분 관리에요. 결국은 나는 인생 관리가. 기분이가 좋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걸로 밤새고. 맞아요. 그 낮에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힘들거든. 맞아요. 돈을 많이 줘도. 네. 그건 또 다른데. 그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자 정다섭님이 보내준 월드컵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넘머지스. 빠밤. 빠밤. 1위 곡입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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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월드컵 축구장은 너무 크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모두 잊지 말고 한마음으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 파이팅! 16강 가자! 제가 축을 많이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넓어요 너무 넓어요 많이 넓어요 아니요 거의 무슨 몰이에요 몰 몰상 부지야 부지 몰옥상이에요 여기에다가 뭘 지어도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너무 넓어? 네 너무 커요 너무 넓어 운동장 넓이잖아요 저희는 선수들은 이걸 어떻게 45분 내내 뛸까 그러니까요 잠깐 15분 쉬고 거기다 또 연장되었을 때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투지잖아 그런데 날씨까지 40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무 문제죠 그래서 요즘은 그 마시는 시간도 있어요 물 마시는 시간도 그렇죠 그렇죠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워터타임 워터타임 쿨 무슨 브레이크예요 그래? 쿨링 브레이크인가 아무튼 모를 겁니다 네 쿨링 브레이크 쿨링 브레이크 맞대요 네 맞아요 하여튼 오늘 귀에 썩썩 들어오고 너무 재밌네요 네 광고 듣고요 안정인씨가 오늘 최파타 축구 얘기들 완전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축구 지식 박사급 박재정님 진짜 박사예요 우리 키스섬님 덕분에 많은 정보를 알게 돼서 더 좋아요 확실히 키스섬이 필드에서 뛰다 보니까 생생하네 선수잖아요 선수예요 진짜 선수가 또 10번이 저게 네 저 번호가 보통 번호가 아니라면서요 에이스 번호예요 오 예 목요일아 빨리 와라 대한민국 선수 파이팅 네 네 오늘 정말 두 분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콘서트를 합니다 박재정 콘서트 편지 2 1, 2, 3 코엑스에서 2, 3, 4 12월 2, 3, 4 2, 3, 4 많은 관심과 사랑 대한민국만큼 보내주십시오 저는 원더우먼 FC 원더우먼 골때리닝 SBS 골때리닝 골때리닝 SBS 많이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국장님이 좋아하신다고 예예예 자 그럼 끝곡으로는 우리 문어제정 문어제정 박재정씨의 B에게 쓰는 편지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오늘 한주시자 월요일 멋지게 출발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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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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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